오늘은 놀아라 배우셨어요? 그러면 서울 삼각산으로 배우셔야 돼요. 놀아라 지금 한국 학학한 공원에... 네, 그러면 한 번 더 배운 다음에 서울 삼각산으로 배우셔야 매두질을 할 수가 있어요. 꾸밀어라 부터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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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지면은 못노다니 놀아 즐거지면은 못노다니 그러나 왕고 두 엘 놀 온 우ま 날도 차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젊은 시절 가기 전에 날이 밤이 새기 전에 날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간죠 너희 둘이 마주간죠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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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구 시빌홍이요 와구 시빌홍이요 와구 시빌홍이요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간죠 너희 둘이 마주간죠 건 마음대로 잘 놀아라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같이 해보셔요 놀아라 놀아라 늙어지면은 못 놀아니 아프시리 홍의어 처달로 자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 둘이 마주간죠 너희 둘이 마음대로 잘 놀아라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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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오리 오리 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음 엇기야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두 소절을 란 다음에 서울 삼각사나 말 물어보자 서울 삼각사나 날 물어보자 Veggie야 서울 삼각산아 말 물어보자라 서울 삼각산아 말 물어보자라 너는 이곳에 있어 너는 이곳에 있어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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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사가 마을 부러본다 너는 이 고돌에 있어 너는 이 고돌에 있어 네만한 제자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면 처음도 짓머딛는 국료나마 장안에 가득 찼스니 꽃찌기가 좋을 순가 꽃찌기가 좋을 순가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라 얼씨구라 지화하자 좋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하자 좋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하자 좋네 얼씨구가 얼씨구 아주 잘하셨어요. 이제 한 번 더 한 다음에는 같이 불러보시는 거예요. 서울 삼각산아 말 물어보자 서울 삼각산아 말 물어보자 서울 삼각산아 말 물어보자 서울 삼각산아 말 물어보자 너는 이곳에 있어 너는 이곳에 있어 제 많은 제자들을 제 많은 제자들을 볼바라내고 보냈으면 볼바라내고 보냈으면 지금도 짊어지는 동류나마 지금도 짊어지는 동류나마 창안에 가득 찼슨지 창안에 가득 찼슨지 창안에 가득 찼슨지 어찌하니 가득 찼슨가 어찌하니 가득 찼슨가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은데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 좋은데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 좋은데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 좋은데 이제 붙여서 하셔요. 서울 시작! 서울 삼각사가 날 부러보자 너는 이곳에 있어지만 제자 아들을 월바닥에도 보냈으며 지금도 진벌 있는 동류나마 참가대 가르허! 자슴이허! 시르라니가 졸소나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가! 얼씨구 절씨구 지와나 좋은데도 지와나 좋은데도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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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